요즘 한국에는 혼족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족은 혼자를 의미하는 한국어 혼과 부족 집단을 의미하는 족을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혼자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더 나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의 혼족문화, 외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 환구시보는 최근 한국의 반려동물 열풍을 주목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혼족이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한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고독지수라는 설문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약 60%가 고독하고 외롭다고 답했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환구시보가 혼족의 정체성을 외로움으로 규정한 반면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서는 혼족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혼족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혼족들은 혼자 사는 것을 정신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으로나 즐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혼족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비록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태도는 거리 두기와 격리 사이를 오가는 요즘 시대에 적합할 뿐더러 8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1인 가구는 식당, 영화관 등 여러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며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과 과거사를 둘러싼 분쟁을 분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많은 외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언론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관심있게 보도했는데요. 주요일간지인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본 정부도 응답하고 이와 같은 대화 재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먼저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소통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또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에 실시한 수출 규제 강화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 한국 최유미였습니다.